경기 서부권 의료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바이오 허브 추진협의체 출범식이 시흥시에서 진행되었고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시흥시청 임병택시장, 이현숙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협의체는 출범식과 함께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복지부가 공모 예정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 K-바이오 밸리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방향 수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는 K-바이오 밸리 구축에 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뿐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기업 유치, 기술기반 창업지원 등 경기 서부권을 글로벌 의료바이오 전략지점으로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예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